저기 멜리팀 운영진님 저 닉변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니까? 아... 욕 들어간 거 안 됩니다 아 끙끙이 시행키 누구야? 끙끙이 시행키 됐다! 나는 끙끙이 시행키다 오케이 와 이거 뭐야? 아 랩 싫어요? 얜 모르는데 와 이제서야 전화하네? 어르신 전화하셨네요?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? 엑스날에 나와서 춤을 추고 서수길 대표님 앞에서 게임을 하고 왔는데 말을 쓰니까?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? 와 나를 버리고 네가 클럽 적네?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? 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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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 탄다며요 어르신 어 잘 살아 형은 공방에서 지금 월드 조방이 타온 지금 시작도 안하는 방에서 두 마리 가고 있습니다 오세요 자리 끼워 드릴게요 어르신 아 끙당 잘하셨네 아 아 잘하셨네 왜 어르신 어르신 나 왜 불러 왜 삐쳤어요 안 삐쳤는데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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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한 자리 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누가 나가는데 메리트 메리트 자러 간답니다 아 메리트 없으면 안하니 아 메리트 씨 없으면 안한대요 메리트 씨 아 메리트 씨 왜 이렇게 해봐 네가 상담을 해봐라 와 여기 어디야 메리트 씨 가지 마세요 메리트 오빠 무슨 재미를 해 아 저 왜 그러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오셨습니까 아우 시끄러 야 예 근데 여기 왜 이름이 노인종 쉼터야 기분 나쁘게 어르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해놨어 야 나르르르트 씨 빨리 들어오세요 아 메리트 어디갔어 하루도 열두시간 했어 아 메리트 없이 카트라이더 무슨쟁으로 해 도대체 나도 메리트 가면 안할란다 나는 메리트 없는 카트라이더는 사망상황을 못해 메리트가 있어야지 메리트지 난 메리트 없이 게임 못하겠다 야 중딩이 저거 잘라라 아 산아 좀 나가 아 아 아 아 메리트 프로야 아 아 엘로원 쪽 팔린다 뭐야 뭐야 엘로원이 둘 아니 아니 영웅 씨 뭐하세요 나 설치 않겠음 아니 형님 근데 차가 뭐예요 그거 캐릭터 어떻게 세이브 프로예요 그 차 뭐예요 너희 지금 늙은 사람 생긴 걸로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한테 고소할 수 있어요 형님 지금 애들아 애들아 지금 저 차 뭐야 나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겨서 따라야겠어 자쿠자쿠 뭐하냐 얘들아 야 근데 이거 끼고 게임하면 너네 다른거 못끼어 진짜네 장담한다 진짜 아베크로 다른거 못 낀다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려워 와 차 존나 크다 하락은 왜 이렇게 크 보이지 어 앞이 오지게 잘 보인다니까 이거 하면 대겸이 형 어디겠습니까 나 지금 애들이랑 놀고있어 여기 뒤에 애들이랑 애들아 대겸이 형은 지금 산책 나오셨다 뭐라 하지마라 아 야 그 캐릭이 그리짱 좋아 나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이 캐릭 한번 쓴 사람들 다른 캐릭 못써 아 이게 승태가 한번 추천해주고 나서는 아 왜 승태가 이걸 추천해주는지 알 수 있다니까 김태칸도 한번 껴보라 그래 이거 저 옛날에 타봤어요 그거 근데 이거를 포기했어? 예 저는 배지가 있습니다 나는 배치 저는 배지입니다 배어쥐지 야 시계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지 태칸아 아 그 요 상한 캐릭 싫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닮아간다고 그 캐릭을 쓰면선 진짜 그렇게 닮아가요 외모도 어? 너 개발팀에게 저항받아 너 이거 지금 뭐라그러는거야 넥슨한테 이거? 그럼 누나 한개밖에 없는 캐릭터 있습니까? 예? 너 지금 누나 한개밖에 없다고 뭐라그러는거야 너 저항많이 받을겠는데 너? 어? 안되겠는데? 야 신세계다 나 밀어라 제발아 얘들아 진정한 카트라이더 고스는 여기서 바로 5등까지 가야돼 왜? 안들려 부서져도 되네 아 이새끼 스탑하네? 나이스 리온 온투 리온 안서서 8팀 리온 게이드 야 배치 뭐하냐? 리온 써야지 그러니까 얘들아 맨날 배치가 1등하면 되나? 리온도 한번 1등 1피 줘야지 얘들아 고글 야 이 고글이 있어? 예 없으세요? 끙끙이 새끼 뭐하냐 끙끙이 새끼 뭘 정비하냐 너 이새끼 잘할게 아니 저거 선글라스 왜 낀거야 야 저거 뭐야 니 뭐 저거 5년전 김택하냐? 아니 리온 눈이 하난데 선글라스를 안좋으면 어떡합니까 간다 얘들아 저거 선글라스 그 뭐냐 일자밖에 안볼텐데 어우씨 잠깐만 차가 왜이렇게 작아졌어 이거 차가 왜이렇게 작아진거 같냐 얘들아 차가 왜이렇게 작아진거 같냐 얘들아 이거 약간 드리프트 하는 느낌이야 카트라이더 오우씨 오우씨 아 부러워봐야겠다 아 떨어졌다 씨 어르신 다운 아니 어르신 내일 한게 아니예요 안주무십니까 잠깐 자고 가서 하면 되지 뭐 와 역시 프로페셔널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항상 준비가 되겠으니까 역시 뭐하냐 오 근데 이 차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진짜 뭔가 차가 겁내차가진거같아 스몰파라곤 됐어 스몰파라곤 저거 옛날에 그 아이피로 어어 에릭터 다운형 아 막살한다 그럼 못따라와 제가 이 맵에 쓰는 루치만 참말루치에요 그래도 루틱감은 해야죠 안그러십니까 메롤르르 듯이 왜이렇게 저 마이프를 좋아해 지금 아야 근데 남들이 보면 우리 진짜 좀 이상하다 아 근데 진짜 차가 작아보인다 확실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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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여명 리차 아니 맵다 다운이냐 아우 아우 독쇄다 애들아 야 롤리타 나간다 조심해라 아 뭐야 영옥이 영옥이가 잡혔어 꼭 아니 아 어 대겸이 1등해야돼야 1등은 어떻게 엔만 보이시라는데 아 1등 야 야 들어와라 뒤에다 아 아 아 아아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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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졌어 아아앍 아아아앍 아아아앍 아아앍 아아아앍 아아 졌어 야 이겼냐? 아 이겼네 다 들어왔구나 리트 안나와고 크흠 캐릭터 도저히 못하겠다 레알 존잘이던데 난 태생의 원래 잘생겼고 태생의 왕이었어 얘들아 어 그런거 있지 난 태생의 왕자여서 얘들아 이런거 그만 좀 얘기해라 귀찮다 당연한 말을 뭐 내 딸 아니야 그 반반 아무도 못하잖아 같이 얘들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